오감자 예감. 아, 이거, 이거, 이거. 죄송한데 적혀 있다니까요, 오감자 예감. 봤어요. 너무 잘 보여. 투명으로 봐버렸어요, 제가. 조명이 쏴주네요. 죄송해요, 못 본 척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맞아요. 오감자 예감. 읽기나 봐. 다 비쳤어요. 다 비치. 다 봤어요. 오감자 예감. 그냥 아예 이렇게 있던데, 이렇게 있던데? 아니, 저는 뭐라고 그러시는 건 줄 알았어요. 일부러 맞추려는 건가. 왜 이렇게 혼나요. 다시 바꾸셔야 되는구나. 아니, 그냥 모른 척하고 맞추려. 거의 쉬폰 커튼이었어. 아니, 아니. 여러분의 이런 더. 그러고 살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 10만 원, 10만 원. 영지야. 영지가 근데 상품권을 반납을 아직 안 했대. 어, 했어요. 했어요. 아까 했어요. 어? 수고했어. 야, 진짜. 우리의 정말 사랑은 너무 정직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 영지 정직하니까 상품권 5만 원 주자. 막 이 얘기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 준거 아니야? 준거 아니야? 몰라요. 준거 아니에요? 안 줬어요? 안 줬으면 지금 주면 되지. 그래요. 뭐 또 그렇게. 아유, 세상에 너무 좋네. 그래서 정직선. 정직선 5만 원 주려고 했는데. 정직선 5만 원 주려고 했는데. 이미 10만 원을 빚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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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떡. 우리가 얼마가 남았냐면. 우리 50만 원 남았다. 딱 이 정도로 가면 돼. 50만 원. 50만 원 좋아. 50만 원 좋아. 아니. 잘할 수 있어요. 침착하게 합시다. 뭐, 딴 데 보고 해. 딴 데 보고. 뭘 해볼까요?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유진이 오늘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거 봐봐요. 의미가 없어요. 이걸 보셔야죠. 안경으로 비칠까 해서. 아니,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어, 어? 진짜 우리 아빠. 어, 프링도루스. 우리 아빠가 핸드폰 볼 때야. 우리 아빠가 핸드폰 볼 때야. 똑같아요. 언니 보자. 언니 보자. 언니 보자. 이렇게 볼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왜 이렇게 삐져서 왔어요, 오늘. 오늘 되게 썩이 많이 나와요. 억 하신 적 있으신데. 섹션스러워. 자, 가볼게요. 1번부터. 하나, 둘, 셋. 고래방 그렇지. 하나, 둘, 셋. 문어로 만든 건데요. 오징어. 설명을 하잖아요. 오마카세도 설명을 하잖아요. 게다가 문어가 아니라 오징어로 만든 거예요. 그거는 실드로 못 지겠네. 지금 올리버버 받고 있습니다. 오징어랑 문어랑 섞였을걸요? 그러니까요. 같은 중독 아니에요? 안 드렸어요? 까먹은 거예요. 진짜 까먹었어, 진짜 까먹었어. 지금 한 장씩 갖고 있읍시다. 그리고 틀린 사람 거 죽지다, 근데. 그래, 그래, 그래. 굿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자, 지금 인당 10만 원밖에 안 넘었어요. 명지부터 갑니다. 하나, 둘, 셋. 애플파이. 사과파이. 프렌치파이. 프렌치파이. 애플파이잖아요. 본질이. 아니. 그건 맞아. 딸기맛이에요. 그건 맞아요. 딸기맛. 딸기맛. 맞아, 그거? 그것도 맞다 해요. 사과 마시면 맞힐다고 그랬는데 딸기맛이 아니라. 안죽해. 근데 영지는 못 맞췄는데 여기 왜 이렇게 입에 과자가 많아요? 아니요, 저 좀. 아니요, 저 좀. 많이 못 맞힌 것 같은데 여기가. 하자가 왜 이렇게. 좀 더. 몇 개 남아, 거의 3개 남았죠? 네. 영지 언니 틀리면 마이너스예요. 더 안 내요. 내 돈으로 메꿀게요, 그러면. 내 돈으로. 맞아. 야, 아니 순서를 바꿀까? 가서 바꿔, 순서를 바꿔. 제가 1분으로 갈게요, 제가. 순서 바꿔. 내가 1분으로. 지금까지 나온 거 거기다 맞혔어? 얘 자리에 과자 떨어진 것 같아. 여기 뭐, 뭐. 지금. 맞히는 게 없는데. 맞히는 게 없는데. 영지의 흔적이에요. 소중해요. 유나를 드론 수준으로 갖다 대.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에이스. 너가 에이스야. 너가 에이스야. 자기 소개했죠? 자기 소개했어요. 김미연. 하나, 둘, 셋. 콘칩. 정답이에요. 와, 너 리듬 좋다. 너 리듬 좋다. 콘칩. 하나, 둘, 셋. 초코? 아니, 아니, 이거는. 아니, 그거 누르셨죠. 정답이고요? 드디어 언니 자리에 왔어. 하나, 둘, 셋. 에이스. 땡. 아니, 뭐. 이거 뭐였더라? 뭐였더라? 에이스야. 에이스래. 제가 감사합니다.